조령 인사드립니다 사랑했던 그 사람을 너 믿어 앞에다 두고 한나는 말 한마디 끝내 부칠 수 없었다 마주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냥 돌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을 바로 몇 미터 앞에다 두고 그리웠던 그리웠던 그 사람을 넌 믿어 앞에다 두고 한나는 말 한마디 글래 부칠 수 없었다 마주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행복해하는 웃음소리에 나는 그냥 돌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을 바로 몇 미터 앞에다 두고 그 사람을 바로 몇 미터 앞에다 두고 그 사람을 바로 몇 미터에 그리워던 그 사람을 바로 그 사람을 바로 그 사람을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